One! Two! Keep going! Keep going! 어떤 인사가 괜찮을까? 천번쯤 상상해봤어 근데 오늘도 천번하고 한 번 더 고민 중 막상 니 앞에 서류 꽁꽁 널어버렸다 숨겨왔던 나의 맘 절반의 반도 주지를 못했어 아 아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고요 소용돌이자 어지럽다고 손을 쥐는 맘에 멈출 수가 없을까 너의 작은 인사 한마디에 유난해져서 이 맘의 비밀번호를 둘러 열고 싶지만 너를 고민고 민내대로 조한 건 저희 가을 앞에서 새벽까지 연습한 인사가 손을 들고 웃는 얼굴을 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아 아 아직도 준비가 안 됐나 봐요 소용돌이자 어지럽다고 쏟아지는 맘에 멈출 수가 없을까 너의 작은 인사 한마디에 유난해져서 네 맘의 비밀번호를 둘러 열고 싶지만 너를 고민고 민내도 조한 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속에 왈칸 뒤집히고 이 꿈을 쓰면 끝이 챙겨야지 날 봐달라고요 좋아한다 너를 좋아한다 좋아해 너를 많이 많이 좋아한단 말이야 벅차오르다 못해 내 맘이 콕콕 아려와 두 번은 맘 못해 널 시간 제일 들어봐 매일 고민하고 연습했던 날 좋아해 날씨가 발전해